요즘 날씨가 조금씩 시원해지면서 폭염 속에 미뤄났던 야외활동이나 운동 기획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가을철 야외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졌습니다. 물론 한낮에는 약간 덥긴 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미뤄났던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초가을에 하는 운동, 여름철에 하는 것과는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운동이라는 것 자체의 기본적인 원칙이 계절이 바뀐다고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계절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기온이나 습도 같은 운동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선 더운 여름철에 비해서 가을이 되면서 기온도 낮아지고 또 습도도 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운동하기에는 사실 야외활동하거나 운동하기에는 가장 쾌적한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일교차가 좀 심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공기가 차고 아주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고려를 해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이맘때쯤 되면 등산 많이들 가시잖아요. 이제 슬슬 단풍 놀이 시즌도 오고 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가신단 말이죠. 네.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등산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산에 한 번 갔다 오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그리고 체력, 그리고 어느 정도 한계까지 내가 갈 수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인지를 하고 이제 산행을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개 산행을 운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되게 가벼운 그냥 활동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욕심이 앞서서 되게 무리한 일정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고의 위험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는 전후에 스트레칭을 좀 주로 많이 해서 근육을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산행을 가실 때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산행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격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오랜 시간 같은 관절과 같은 근육이 상당히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산행을 시작하시기 전에 근육이라든가 관절 같은 것들을 좀 풀어주는 의미로 스트레칭, 특히 자주 움직이거나 힘을 많이 받는 근육이나 관절을 움직여주시면 훨씬 더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산행을 하시다가 관절에 통증이 생긴다거나 좀 어딘가에 신체적으로 좀 힘든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금 쉬셨다가 쉬었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바로 산에서 내려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는 가능하면 간단한 간식거리라든가 충분한 물은 항상 휴대를 하셔야 되겠고요. 옷 같은 경우도 되게 통풍이나 방풍 그리고 발수, 방수 이런 기능이 잘 되는 것을 입고 산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산행도 좀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판단을 하고 산행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산행을 특별히 좀 주의할 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대개는 우리가 산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산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기존의 만성질환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항상 먼저 그 부분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산을 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혈당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깃거리가 될 간식 이외에도 저혈당 증상이 생겼을 때 가능하면 빠르게 당을 올릴 수 있는 사탕 같은 것들을 휴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골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무릎도 아프고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체중 부하가 실리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서 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내려올 때는 좀 약간 지친 상태이기도 하고 근육에 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다 보면 자칫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거나 하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관절의 통증이 조절되지 않은 좀 심한 상태거나 급성기 상태라면 가능하면 산행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평소 무릎이 아프시거나 하는 분들은 평지를 걷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지병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거나 하면 심장에 과도한 부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능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간혹 나무나 풀에서 나오는 꽃가루로 인해서 알레르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가을에는 각종 들풀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특정 원인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무턱대고 가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추석이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해서 성묘 미리 가시고 벌초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와중에 벌에 쏘였다는 뉴스도 벌써 들어오고 있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 없을까요? 사실 야외활동할 때 벌에 쏘이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요. 벌에 쏘이지 않게 하려면 우선 너무 꽃처럼 이렇게 화려한 색깔이나 향이 진한 향수나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음료수 같은 거 마시다가 뚜껑 잘 안 닫고 캔 같은 것도 그냥 놔두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단맛 때문에 캔 안에 벌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그걸 마셨다가 그게 입속을 쏜다거나 하면 안면 부위에 벌이 쏘이거나 하는 건 상당히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벌에 쏘였을 때 침이 있는 벌이 있잖아요. 그런 벌에 쏘인 경우는 침을 빼려고 많은 분들이 막 짜낸다거나 이렇게 핀셋을 잡고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면 독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모서리라든가 손톱 같은 걸로 이렇게 수평으로 밀어서 바늘을 빼는 게 좋고요. 벌에 쏘인 다음에는 이제 가능하면 많이 부어오르고 하다 보니까 찬물에 씻고 얼음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드물게는 전신적으로 독성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알러지가 심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조금 위독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벌에 쏘였는데 만약 붓거나 하는 것 외에도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이렇게 조금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게 좋습니다. 지금 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벌뿐만 아니라 진드기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봄이라든가 가을철에 진드기로 인한 사고도 많이 저희가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진드기로 인한 질환 어떤 게 있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여름철 전후로 해서는 진드기류가 매개하는 질병이 아주 많은데요. 야생진드기 같은 경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풀숲에 있는 진드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사람 몸에 붙어서 이렇게 피를 뽑아먹는 과정에서 질병이 생기는 건데요. 대개는 이건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 12%에서 30% 정도는 중증화돼서 사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맘때쯤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찌찌가모씨 병인데요. 찌찌가모씨 병은 들쥐에 붙어 사는 털진드기 유충이 있는데 그 몸속에 찌찌가모씨 병균이 들어있다가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한테 붙어서 체액을 빨아먹을 때 그때 그 균이 몸 안으로 들어가게 생기면서 들어가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대개 추석 전후로 벌초를 했다거나 야외활동 후에 한 1주에서 2주 이내로 고열이 나거나 오한 두통 그리고 피부에 까만 딱지 같은 게 생기는 피부 발진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 병원에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런 가장 찾아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심할 게 많네요.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도 있고 찌찌가모씨 병도 있고 진드기를 매개로 해서 발생하는 병들인데 이외에도 또 열성 감염 질환들 조심할 게 있잖아요. 네, 가을철에 3대 열성 질환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찌찌가모씨 병 이외에도 랩토스피라증이라든가 신증후성 출혈열이라고 불리는 유행성 출혈열이 있습니다. 대개는 들쥐 같은 야생 설치류가 소변이나 대변 같은 그런 분변을 통해서 전염이 돼서 대개 피부 접촉이나 점막이 접촉되거나 아니면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 역시 초기에는 감염 초기에 고열이라든가 근육통, 결막염, 결막충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외활동을 하셨는데 한 1, 2주 이내로 이유 없이 내가 열이 많이 나면서 몸살 증상이 동반이 되고 막 눈도 충혈되고 뭔가 좋지 않다 그러시면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혼자 좀 생각하지 말고 조금 좀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좀 지체 말고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같은 시기는 그런 게 위험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니까 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질환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예방,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런 감염이라든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특히 가을성 3대 열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득에 물리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분변이나 이런 것들에 접촉하지 않게끔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인데요. 대개 산이나 들판, 풀숲에 갈 때 가능하면 노출 부위를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끝부분이 열려 있으면 또 들어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이 단이 여며진 채로 그렇게 옷을 입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풀밭 같은데 대개는 성묘 가시거나 그냥 앉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득이 감염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돗자리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 간혹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놀다가 이렇게 더우니까 옷을 벗어서 풀밭에 던져놓고 나중에 다시 입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진득이가 옷 안에 붙었다가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외에서 집에 돌아온 후에는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야외에서 사용했던 각종 옷이라든가 각종 물품들은 잘 털어서 세탁을 잘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산소 갔다가 잠자리나 방앗개비, 메뚜기 평소에 못 보니까 그거 잡겠다고 뛰어다니다가 저도 이런 비슷한 거 풀독 올라서 고생했다는 경험이 있는데 가을철 야외활동 시에 주의해야 될 점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늘 얘기했던 것들 네, 일단 우선 문제가 될 만한 진등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우리가 야외활동을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감염성 질환 외에도 사실은 외상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가능하면 감염이 생기거나 다칠 만한 위험성이 높은 곳은 가지 않는 게 가장 좋겠고요. 평소 본인의 건강 상태나 체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가장 기본으로 항상 늘 말씀드리는 충분한 휴식과 좋은 영양 섭취를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가을도 사실 자외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덥지 않으니까 다들 자외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야외활동 많이 하시다 보면 자외선 노출이 많아지니까요. 모자나 양산이나 아니면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지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외활동할 때는 긴팔이나 긴바지를 좀 입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개인 위생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신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